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아이들의 학력자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그동안 자주 들어왔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좌파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교과 지식보다는 체험이나 토론 등을 강조하는 이른바 혁신학교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됐습니다. 이후에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한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볼 때면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처럼 인재 키우기 방법이 나아지기는 커녕 해가 갈수록 역주행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탄성과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학력저하의 현주소입니다. 12월 2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2018 결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뚜렷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육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79개국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읽기, 수학, 과학성취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은 3가지 영역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의 경우는 2015년 또래 조사할 때는 4위에서 9위로서 나온 순위가 3년 만에 6위에서 11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읽기는 평가 참가 첫 때 했던 2000년도에 525점으로 최고점을 냈습니다만 12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는 방향과 정확하게 학생들의 학력저하 연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쟁국과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수학과 과학에서 단독 1위, 읽기는 1에서 2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독차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반면에 수학과 과학 2위, 읽기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수학과 과학에서 한국을 크게 앞질렀고 최상위 1위에서 3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12월 2일 날 발표된 국가수준 하급성 지도평가 결과에 또 따르면 그 결과도 아주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국영수 세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중은 싱가포르처럼 50번대에서 이상 이해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국교육은 무려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26.9%까지 뜹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한국 학생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자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3학년 기초학력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중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2배나 늘어났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교육과정의 20%도 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암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수학력을 갖고 있는 비중도 2015년도에 10.9%에서 2018년도에 5.3%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쉽게 해석하게 되면 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은 급히 증가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초학력 저하의 위기입니다. 한국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바라보며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히 어른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학력 저하 문제의 중심에는 정치 과잉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과잉 현상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는가 하니까 좋은 교육은 시험과 평가가 없는 교육이다. 좋은 교육은 입시 교육과 교육 서열화가 없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 정책과 제도가 양산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장악한 특히 한국의 교육계를 장악한 좌파 인사들은 무엇이든 편안하게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일이나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시험과 평가를 없애는 일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과 발전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믿는 좌파 진영의 교육정책이 아이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좋은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교육은 좌파 진영의 인사들이 생각하는 쉬운 교육, 편안한 교육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고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그 험한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좀 더 솔직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경쟁 없는 교육, 시험 없는 교육, 평가 없는 교육, 서류 없는 교육은 모두 다 좌파 진영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아이들의 실력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실력을 동네 축구 선수처럼 전략시키고 말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 철학, 교육 정책, 교육 제도를 비정상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도 되돌리지 않는 한 한국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암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가와 시험을 부상시키고 교육의 서열화를 인정하고 교육의 격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